세계적인 희귀종인 수마트라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3마리를 낳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타론가 동물원은 카르티카라는 이름의 수마트라 어미 호랑이가 성공적으로 새끼 3마리를 낳았다고 공식 발표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마트라 호랑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350마리만 생존해 있는 희귀종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호랑이들은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동물원 측은 말했습니다.